이 시각 세계입니다.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한밤중에 소를 차보려고 경찰이 출동하는 아주 황당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이른 새벽 소 한 마리가 갑분숨을 몰아쉬며 도로 위에 서 있습니다. 경찰이 소를 끈으로 묶어서 끌어보려고 하지만 얼마나 무거운지 경찰이 오히려 끌려가죠. 이 소의 이름은 폭풍우. 인근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데려왔는데 목장문이 열린 틈을 타 탈출을 시도한 겁니다. 도로까지 나온 소를 경찰이 무사히 구조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또다시 탈출을 해서 하룻밤 사이 두 번이나 웃지 못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다행히 소는 다친 곳 없이 무사히 구조되고 교회로 돌아갔다고 하네요.